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나무 키우기 하늘을 뚫어라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나무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바로 뭐냐면은 제가 진짜 엄청나게 옛날에 썼던 땅파기 지구를 뚫어라의 후속작입니다 와 진짜 이 게임이 후속작이 나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와 그 게임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이 굉장히 노가다라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버그판으로 게임을 깨려고 해도 며칠이 걸린다는 그런 게임이 바로 땅파기 지구를 뚫어라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요번 게임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요번에도 스토리가 역시나 와 어린왕자야 콩 같은걸 이제 들고 있는데 우주에서 이제 콩을 떨궈가지고 지구까지 이렇게 나무 연구 앞에 또 와 쓰러졌는데요 어 이게 망미 안녕 철수야 이 나무를 키워서 달로와 달에서 만나자 어린왕자가 노렸네 아 이제 요런식으로 시작을 하는거구나 스토리가 뭐 생각보다 별거 없네요 이야 역시나 방식은 대충 나무를 키워서 요번에는 땅이 아니고 하늘까지 그 어린왕자가 있는 달까지 가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그죠? 일단은 퀘스트를 한번 봅시다 물조리개 제작하면 500원 나무 업그레이드 500원 뭐 등등등등등 두루두루등등등 오 와아 지금 이 철수가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데 이거를 70 몇번을 다 뿌리면은 나무 하나가 더 생기고 그 위로 이제 계속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게임이네요 간단하죠? 근데 이 퀘스트에 물조리개 제작하기라고 했는데 뭐 제작 같은거는 아 여기서 하는구나 나 근데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얻으려면은 아 부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얻은 사과나 바나나 뭐 각종 과일들을 요렇게 파는 것이다 그러면은 돈이 생긴다 방식은 그 땅파기 게임이랑 똑같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물조리개 제작 아 돈 추가하는게 아니고 돈으로 그거를 해제를 하고 또 재료가 필요하네요 요거는 사과 바나나 이렇게 필요하다 바로 제작 파워가 옵니다 이제 펌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와 와 이거 물주는 속도 뭐야 이거 완전 빨라졌는데요 바로 500원 받아버리고 이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네 제작하는게 야 역시 게임 괜찮아 이 펌프도 중요한거 같아요 고철 펌프2 와 이거 하려면은 사과 400원 이렇게 필요해? 잠깐만 일단 다른 보상 뭔가 좀 쉬운 보상 그런거 없나? 그런거는 없는거 같네요 나무 업그레이드 하기가 있는데 아 500원 필요하네 아 아까 봐도 500원으로 이거 업그레이드 할걸 근데 나무가 언제 이만큼이나 자랐죠? 금방 자라는걸? 아 이 과일박스도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제작을 해가지고 적재량을 늘리는 것이죠? 와 나무가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어 이거 업그레이드 하니까 바로바로 되는데? 생각보다 그렇게 녹아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요것들을 팔면서 500원을 한번 모아봅시다 오케이 500원 모아고 바로 나무 업그레이드 퀘스트 성공 봤구요 자 다음 퀘스트 고철 노즐2 제작하기 지금 보상으로 500원을 막 잠깐만 이거 나무 왜 이렇게 컸냐? 금방금방 크는구나 자 고철 노즐2를 제작을 하려면은 사과 200개에다가 바나나 150개 오케이 전부 다 모았고 바로다가 제작 그럼 또 퀘스트 완료 500원 다음 동물원 주인 만나기 10km? 뭐죠? 어 지금 근데 나무가 깨어? 어 이거 뭐야 동물동물 이건가? 무슨 박스를? 123원 와! 어? 새들이 좋아할만한 나무구만 누구세요? 나는 동물원 사장일세 저 뒤에 동물원을 금방 개장했네 희귀새 동물원 말이야 돈을 줄테니 희귀새를 잡아주겠나? 저야 좋죠 알겠습니다 퀘스트 성공 와 2천원 대박 자 다음 퀘스트 UFO 만나기 20km? 와 이제 뭐 비행기가 보이는데 위에 광고 보면은 2500원 뜬금없네 바로 봅니다 오케이 광고보고 와구 2500원 요걸로다가 뭐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이거 돈을 막 쓰면은 안 돼요 아 뭐 다른 퀘스트를 보니까 뭐 딱히 할만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업그레이드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다음 거 이거 만원 필요해? 어? 아 이 할아버지한테 새 잡아다주면은 이거 3000원에다가 50... 와 이렇게 바꿔주는구나 와 이거 대박이네 무조건 해야겠네 밀리터리 노즐 사과 700개에다가 이거 초록색깔 뭐죠? 포도 포도는 지금 한 개도 안 나왔는데? 큰일 났다 나무를 업그레이드 해놔 와 2만원 필요해? 이거 돈 엄청 많이 필요하네 이 게임 일단은 20km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와 이게 뭐죠? 중간에 구름같은게 왔다갔다 해서 터치했더니 구름이 이렇게 물을 뿌려주네요 갑자기 이건 뭔 경우냐? 아무튼 일단은 요거 받고 퀘스트해서 또 만원 받고 그럼 2만원이 생겼으니까 요걸로 쌍물총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바나나 900개 필요해? 엄청 많이 필요하네? 와 이건 또 뭐야 왕구름이야 왕... 우와 구름이 또 있어 구름 3개가 지금 물을 뿌리고 있어요 이건 또 뭐야 새가 2개야 구름 또 또 지나간다 구름 또 지나가 와 이거 대박이네 쌍물총 드디어 제작했습니다 파워가 무려 60이나 돼요 전께 온대 쌍물총이 60 엄청 센겁니다 자 드디어 20km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UFO 여기 있구나 야 UFO 녀석아 이런 우리는 외계인인데요 이 나무에 걸려서 우주선이 고장났네요 어떡하지? 나무 키우는 걸 도와드리면 고쳐주신다고요? 알겠습니다 제가 신기한 물건들은 많이 제작해드릴게요 캐스트 성공? 또 뭐하는 거냐? 오? 세자비 와 비브라늄상 이야 현질존 아 이런거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캐스트부터 한번 완료를 해봅시다 지금 뭔가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UFO 만나기 와 이거 봤고 20km까지 키우고 나무 키우기 평가하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? 일단은 나무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주고요 20km까지 나무를 키우면서 이 포도가 350개나 쌓였네요 아까 분명히 400개가 필요한데 와 드디어 좀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는구나 펌프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줘야겠죠? 오케이 재료 모였고 노즐 업그레이드 우와 파워 60 펌프는 포도 100개가 필요하네요 자 그리고 현재 나무가 이만큼이나 길어졌어요 아 이게 그리고 구름이 엄청나게 잘 돌아다니네 새들이랑 새잡이가 있으면 알아서 새를 잡아줄라나? 그럼 엄청나게 편할 것 같은데 펌프 업그레이드 자 일단은 깔끔하게 한번 질러봅시다 오케이 구입 완료 해금 비브라뇨 5만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걸로다가 일단 새잡이 무조건 구입 새들을 잡아 돈을 모읍니다 레벨이 오를수록 저장량이 많아집니다 이게 뭔 소리죠? 어 여기 새가 이렇게 있는데 알아서 새를 잡아주나 한번 봅시다 어? 돈 받기 버튼이 있는데요 새잡이를 누르니까 돈 받기 버튼이 생기네요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새를 저장해서 돈을 받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시간 가속 작동시키면 시간이 빨라집니다 펌프 파워 증폭기 작동시키면 펌프 파워가 증가합니다 과일 거래 자격증 과일을 팔 때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와 이거 좋은데? 황금 상자 센터 비브라늄 상자가 등장했을 때 알려줍니다 어 이런거 무조건 사야죠 비브라늄 변환기 비브라늄을 과일로 변환합니다 아 이건 뭔가 좀 아까운데 세상의 모든 구름을 나무로 모아줍니다 와 이거 무조건 사야죠? 좋은거 맞네 뭐야 왜 구름 알아서 안하냐? 내가 눌러야 되나? 오오 우와 세상의 모든 구름 다 일로 왔어 아 내가 작동시켜야지만 적용되는 거구나 괜히 샀다 요런 것들도 한번씩 사봅시다 얼마나 좋나 자 이거 한번 써보자 오오 1단계라 그런가? 뭐 그렇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 이게 그거구나 시간 증폭기 자 한번 해봅시다 우와 두배로 빠 우와 이거 대박이다 잠깐만 이거 에이 이거 무조건 업그레이드 해야겠는데? 시간 가속기 업그레이드하면 3배 4배 5배 와 이거 맥스 멜자 에이 다 써 우와 26배 그 다음에 과일 거래 자격증 이거 무조건 사고요 비브라늄 다 썼습니다 이제 과일을 팔 때 3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일단은 상자부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다 이 적재량이 생각보다 많이 딸리기 때문에 다른 퀘스트 뭐 있죠? 황금 상자 발견하기 35? 아 지금 27km까지 왔구나 와 30km대 이거 10만원 준다 얼마 안 남았어요? 와 근데 이거 시간 가속기 지금 쓰면은 곱하기 26배로 빨라지는 건가요? 안 그래도 마침 쿨타임이 다 돌아왔는데 한번 써봅시다 구름도 쓰고 자 과연 우와 속도가 엄청 빨라 에이 와 이거 대박이네 우와 뭐 언제까지 지속되는 거죠? 아 끝났다 와 30km까지 왔고 이 라디오는 뭐냐? 사운드 오프? 으잉?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열기구 여기 있다 이 왼쪽에 열기구가 있어요 어 위에 있구나 하늘에만 있으니까 배고프군 사과 2천 개만 줄 수 있나? 예? 일단 한번 줘봅시다 구해가지고 오케이 2천 개 모았고 고마워 와 진짜 아무것도 안 주네 퀘스트나 완료하자 10만원 받았습니다 다음 퀘스트는 50km에 풍산집 만락인데 와 600만원 주네 와 초록물총 7만원짜리인데 포도 5천 개 필요해요 이제부터 재료가 좀 빡세네 어 이건 바로 할 수 있네 이이이이이이 파워가 450 아 이거 대박인데 일단 계속해서 한번 키워봅시다 자 드디어 40km까지 왔는데 밀리터리 펌프2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둘 다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이 초록물총까지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파워 600 어? 빨간새다 빨간새 이거는 처음 보는데 야야 빨아드는 거 아니야? 아 뭐야 얘가 빨아들이면은 퀘스트 뭐 완료 안 되는 거 아니야? 할아버지? 아 이거 봐 안 되잖아 빨간새는 내가 직접 잡아야 되네 야 너 가져가지 말라고 아야 이 하얀새 빨간색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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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이제 거래를 합시다 할아버지 50만원 100만원 와우 요걸로다가 일단은 열매 생산속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펌프 업그레이드 이거 업그레이드 바로 제작 파워가 1500 돈 금방 다 쓰네요 시간을 빠르게 이동하는 자 이게 뭔 소리냐 야야야야야 야야야 와 이거 펌프랑 이거 같이 쓰면은 이거 대박이에요 시간이랑 이 펌프랑 같이 쓰면은 결론은 뭐냐 이거 현지래가지고 펌프 파워 증폭기 이거 더 업그레이드 하면은 진짜 그거는 대박이에요 그냥 아니 그래서 한번만 더 지르겠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 해구 비브라늄 10만개 구입했습니다 요걸로다가 펌프 파워 증폭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은 와 파워 곱하기 이거 몇배까지 올라가 이건 진짜 와 게임 셋이야 곱하기 875인데 진짜 엄청 세겠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과연 와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이게 뭐야 50km 순식간에 돌파했고 이거 지속시간도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뭐야 이거 뭐 어디까지 할라고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야아아아 이거 뭐뭐뭐뭐야 뭐 끝날생각을 안해 어? 56 57km 뭐야 이거 왜 혼자 다 해 우와 이거 뭐야 왜이래 왜 안끝나 저기요? 어? 아니? 어 이거 뭐야 이거 에에에에에 60km 잠깐 이게 답이었네 우와아 뭐 계속하냐 오 드디어 끝났네 우와 이거 뭐 나무가 뭐야 이건 뭐 말이 안되잖아 이거는 새로운 새도 이렇게 발견해주고요 에에에에에에에 위에 이건 뭐 누구세요 하늘에만 있으니까 배고프군 바나나 아이 가지세요 와 603km 이거 와 이건 너무 대박인데 이건 진짜 새로운 새도 은근히 많이 발견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한테 가면은 돈을 갖다가 500만원 천만원 와아 퀘스트도 600만원 900만원 이거 오늘 엔딩 보겠는데? 나무 업그레이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아 뭐야 괜히 했다 잠깐만 왜 2500 내 돈 왜 갑자기 250만원이 들어가냐 창고 제작해주고요 이 시간 증폭기랑 펌프 파워 한 번 더 쓰면 이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기대 중입니다 오케이 이거 다 모였고 시간 빠르게 한 다음에 이거 빨리 써 빨리 써 부와앙 한 번 더 제발 제발 뭐야 왜 왜 왜 왜 이번에 왜 이렇게 길게 짧게 70km 넘게 왔습니다 지금 퀘스트 오로라를 만지기 오로라를 자극하면 10분마다 구름 폭풍이 발생합니다 이거 천만원짜리인데 잠깐만 70km대 있다고? 아 이거 오 이게 뭐야 오로라를 자극하여 10분에 한 번 구름 폭풍이 몰려옵니다 남은 시간 와 구름 엄청 많아 세상에 있는 모든 구름을 다 쓰러담아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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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여기서 야 세상에 있는 모든 구름을 쓰러담아 랏 야 세상에 있는 모든 구름을 쓸어 담아 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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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 와 대박이야 하면서 새로운 새까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새로운 새 얻었고요 새로운 새의 가격은 3천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퀘스트까지 천만원 받고 돈이 4천백만원이나 생겼어요 일단 이거 다 이렇게 얼락해놓고 적재량도 늘려줍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쓰자 아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안 줄어드는구나 다모여라 짱 예 드디어 80km 우와 운송 뭐야 이거 오오오 캐스트 성공 운송 파괴하기 캐스트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캐스트 성공했고요 구름 엄청 많네 이거 캐스트 보상이 2천만원 자 드디어 90km까지 왔습니다 나무가 엄청 길어요 지금 와 90km에 그렇지 이게 또 캐스트가 있었어요 구름은 나무가 자랄수록 강해집니다 구름 파워 737 이런 것도 있었네 드디어 남은 캐스트는 하나입니다 어린왕자 만나기 와 현재 104km까지 왔는데 드디어 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위에 가보면 달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진짜 안올라요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높이기가 생각보다 힘든데 6km 남았는데 그냥 빠르게 질러서 엔딩 봅시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오늘 총 12만원 질렀습니다 자 요걸로 갔다가 일단은 이게 필요해요 생각보다 필요 없을 줄 알았더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교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레몬 6만개가 필요한데 레몬이 생각보다 잘 안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교환을 해준 다음에 핵 융암 펌 왜 파워가 15,000이야? 아직 끝이 아니죠 펌프 파워 증폭기 엄청나게 그냥 이야 잠깐만 나와랏 와 곱박이 1625배 자 과연 이야 아 파워가 좀 딸리는구나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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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 조금 나왔어 조금 나왔어 진짜 어린왕자의 얼마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1km 진짜 조금 남았다 자 모든 구름을 다 써버려가지고 자 드디어 어린왕자 안녕 여기까지 왔네 고마워 나를 부른 이유가 뭐야 저 위에 웜홀 보이지? 보석을 찾고 있었는데 저게 날 빨아드리더니 여기 떨어져 버렸어 보석? 아주 중요한 보석 좀 도와줄래? 아 하지만 나는 더이상 못 키워 너무 힘들어 맞아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얼마를 썼는데 많이 힘들었구나 수고했어 이거 받아 돈이야 만원 야 장난해 만원 보석을 가져다주면 또 돈을 줄게 내 친구들이 보석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 아주 중요한 보석이야 알겠다 아 넌 뭔데? 얼마야? 40억 준다고? 60억이고 100억? 160억? 180억? 230억? 대박인데? 아 근데 이게 엔딩이 아니었구나 아 엔딩인 줄 알고 급하게 돈 질러서 끝까지 왔건만을 이게 엔딩이 아니라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어쩐지 이거 업그레이드 할 게 엄청나게 많더니만 내가 속았다 아니 결론은 뭐냐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무 키우기 하늘을 뚫어라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마 엔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게임도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엄청난 녹아다가 예장이 된다 나무 키우기 하늘을 뚫어라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